슬리퍼라이힛 아... 따뜻한테네 하... 2시간만 더 자야겠다 3시간 자자 깔끔하게 3시간 자자 너무 새벽에 가면 너무 추워서 안돼 오래 못 버텨 오케 이정도는 돼야겠다 바람소리 안들리잖아 깔끔하네 가자 나무 6개 충분해 다음에 다시 오지는 못하겠지만 잘있어 어우씨 추워 어디로 가야되냐 근데 어디로 가야겠다 어디로 가야겠지 안쪽 창 좀 더 가야겠어 아... 안쪽 차 오시 하.. 미쳤.. 얼어붙은 겨울? 처음보는.. 내려가는게 좋겠어.. 이 근처에 벙커가 있다고? 이 상황이 있다는거죠 늑대 개많.. 아 안돼! 안개.. 빌어먹을.. 다크 소울의 그.. 그림자 숲속.. 그거 생겨나네.. 그림자 숲속인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지만.. 잘 안보이지.. 오오.. 하나만 있어도 되긴 되는데.. 저장나무가 있어있어.. 저장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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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가 그레테리냐? 따라가면 늑대굴 나오는거 아니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거지.. 인간들은 나뭇가지를 너무 좋아해.. 이러면서.. 좋지 않은 소리야.. 게임을 시작해볼까.. 도끼가 뭐 먹고있다.. 이렇게보면 안보인다.. 이렇게보면 보인다.. 자 봐라.. 고개를 이렇게 치켜들고 가야겠다.. 잘 보여 여러분.. 전방주시하기 아주 좋지.. 이쪽으로 와볼까.. feu.. 빨리.. 여기.. 장날무가.. 몇번.. 자.. 뒤로.. 와볼까.. 다.. 와볼까.. 와볼까.. 오? 음.. 오랫마내보네.. 그루터기.. 그루터기.. 오랫마나보네.. 그루터기.. 흠.. 끝없어..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설마 이 철도는 이거 끝에 그 열차 있고 그거 아니야? 그럼 이거 따라가면은 빨간 열차 나오고 우측에는 미스터리 그거 레이크 그거 있고 아 24시간 동안 어른 상태가 유지가 되는거에요? 아 그래? 음 그렇구나 맞네 오케이 아, 이 아까운. 이거 그냥 여기 내려가 보자. 시양군의 숲이 어딘지를 모르겠네 아 네 아니 너무 무리하면 안돼 불 좀 피우고 가야지 오 조명탄 점화로 할 수가 있네 오 좋은데요 어차피 이제 못쓰는거니까 조명탄으로 점화할 수 있네 음?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시간이 장작이 날아가진 않아요 대신 크게 날아가지 뗄깜 이거는 그냥 시아 뜬 beide 소독 암 근데 왜 들장미 그거 못만들지? 뭐지? 어 왜 안돼? 아아 아닌데? 음? 음 좀 놓이러 가야해 하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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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zsk 이제,뭐 먹을거 없어요?이제 이제 먹을거 없어요 하아 피로도 조금 더 풀고 싶긴 한데 한 시간만 얻어다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슬픔으로 보입니다. 개빠르네 아 나 이거 진짜 개빠르네 아 진짜 그만 와라 아 저 늑돌이 새끼 저거 오늘도 기분 좋은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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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 거기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덮밥이 숨어있는 거 너무 귀엽네 잠시만 나도 목마르네 어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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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금 안 추운 게 중요한 거지 무거운 건 필요도 없어. 아, 매미 소리. 아오.